명절 기분이 들어 이럴 때는 I'm in the holiday spirit. 사실 한국어로는 이런 말 거의 안 하죠 근데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 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도 많이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광고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크리스마스 트위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그 조명들도 다 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they're in the holiday spirit. 그래서 한번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인 전치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요 어떤 기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속에 어디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in 그 다음에 holiday는 명절을 뜻하는데요 이 표현은 주로 크리스마스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거의 크리스마스 때 씁니다. 그래서 spirit 라고 하면 이 정신 이라는 말이지만 in the holiday spirit 그냥 holiday spirit 라고 하면 명절 분위기 명절 기분을 뜻합니다. okay holiday spirit okay 그리고 holiday spirit 대신 크리스마스 spirit 라고 하셔도 돼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뭔가 좀 어 막 되게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어 막 선물도 많이 사고 싶고 뭐 크리스마스 노래도 많이 듣고 싶고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spirit holiday spirit okay 자 오늘 핵심 문장은 명절 기분이 들어. I'm in the holiday spirit. I'm in the holiday spirit. 꼭 기억하세요. 명절 기분이 들게 우리 음악을 듣자. 음악이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부분별로 자 우리 음악 듣자. let's listen to music. 그 다음에 명절 기분이 들게. okay let's listen to music to get into the holiday spirit. let's listen to music to get into the holiday spirit. 여기서도 똑같이 into 대신 그냥 in 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let's listen to music to get into the holiday spirit. 자 holiday spirit 명절 분위기 인데요. 한국어로는 이게 이게 명절이 곧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신나는 거죠.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요생님. bueno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